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연일 발언한 것과 달리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. 김 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.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군공항을 보내는 쪽인 광주시에서 이전 지역 지원 대책 발표나 민간공항 이전 등 먼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작심한 듯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. 핵심은 광주군공항 특별법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. 특별법은 광주군공항을 옮겼을 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만 맞춰져 있다며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지원과 발전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군공항을 이전해야 할 분들이 통폭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자꾸 우리 받는 사람한테 왜 안 받냐고 상생만 강조해서는 어렵다 생각하고. 이와 함께 광주민간공항을 무한공항으로 보내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시기를 5월로 결정한 데에 대해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. 전라남도와 합의된 바 없는 군공항 이전 유치 의향서 접수 시기는 늦춰줘야 한다며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또 특정 지역으로 군공항이 가야 하는 것도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평한 설명 기회를 마련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